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양띠생들, 말띠생들. 그 노래를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양띠생부터 좀 볼까요? 양띠생들 경자년에는 기륭이 반반입니다. 양띠생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상반기 운세는 대운이 들어 아주 좋고요. 하반기 운세는 양띠생들 운세가 조금 나쁜 운세로 접어들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경자년에는 아주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부동산에 손을 대면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건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건강수도 잘 챙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와 뼈에 관한 기능은 조심하십시오. 다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양띠생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일처리를 하셔야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데서 혹 귀인이 도와줄 일도 생길 것으로 보여서 행제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운세에 재수운을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또 건강수가 안 좋다고 해서 미리 겁먹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경자년, 해운년, 양띠는 쥐띠와 양띠가 원진살로 보이기 때문에 해운년에는 원진살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원진이 될 때는 사람관계를 아주 조심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91년 30세 신미생. 아주 금전운이 너무 좋은 운세로 개인사업 시작을 해도 무난할 운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을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요. 담에 직장인이라면 이동수가 있고 진급할 수도 있고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재운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에 79년 42세 기미생. 아주 재물운이 너무 좋습니다. 부동산 운도 덩달아 더 좋아요.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좋은 운세를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5월, 8월은 믿었던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면 가정이 조금 불편하다고 보여져요.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에 67년 54세 정미생은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거나 확장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은 아주 좋습니다.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줘서 승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어요. 담에 부동산을 살 때 땅으로 된 물건을 사야 이득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건물로 된 거나 이런 걸 사시면 조금 이득이 덜 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귀인의 행제수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54세 정미생은 부동산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정미생은 인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55년생 66세 너무 좋죠. 그동안 남한테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아서 끙끙 앓으시던 분들 금전운이 조금은 해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도 함옥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돈관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에 경자년의 말띠생들 말띠생들 부동산 매매 운이 아주 좋습니다. 초반부터 좋아요. 속 썩임에 안 나간 부동산들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들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경자년의 말띠생들 아주 이동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데서 손재를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손재를 좀 볼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돈거래하는 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분들하고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띠생들 청혼을 보자면 누구하고라도 동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업을 하면 좀 손해볼 운세도 좀 들을 거니까요. 또 부부간의 또 운세를 좀 보자면 좀 이별수도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을 좀 피해가시는 게 현명하고요. 말띠생들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좀 조심하십시오. 경자년, 해우년에 전체 재우는 좋지만 인간관계는 좀 피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구십 년생 삼십 일 세 경호생 너무 운이 좋아서 진급 수 월급이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심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인과 이별 수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인하고는 마음을 넓게 서로 갖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30세 말띠 운세는 초반부터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좋은 대운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78년 43세 무호생 말띠는 어휴 금전운 재물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부부 운이 불궁할 수 있습니다. 이별 수가 들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나가서. 좀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면은 경자년 해운년에 들은 대운을 받아서 재물운이 아주 활짝 늘어갈 것입니다. 오십 오 세 병호생 말띠는. 칠 월에 드는 좋은 부동산 대운 대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금전운도 놓치지 마시고요. 매매 안 되는 부동산도 칠 월에는 많이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 간에 대체적으로 조금 불운이 들 수 있어요. 불운이 들 수 있으니까 운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4년 67세. 가보생 말띠. 저희가 말할 때 대체적으로 경자년도 좋지만 묻지마 가보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보생들이 부를 누리고 사는 말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자년을 놓치지 마시고. 매매 운 이사 운도 좋으니까 잘 이용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솔로들은 아주 새로운 좋은 짝을 만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귀를 좀 닫으세요 경자년에는 본인 주장대로 영업에 있어서 밀어붙이면 아주 좋은 재운으로 들어서 부자가 되실 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육십 칠 세의. 마지막 성주 대운이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육십 칠세를. 청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